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에 전쟁은 멈췄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54년 5월 20일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 제3대 총선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수로 있는 자유당이 총 203석 중 114석을 자제하며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이자 자유당을 창당할 때는 부당수로서 제2대 대선에서는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했던 이범석이 이승만 대통령이 견제로 인한 낙선과 전쟁 직후 발생한 전국은 간첩 사건 등을 숙청당하면서 2인자로 극부상한 이기붐은 1953년 12월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되어 당을 제3대 총선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국회의장에까지 당선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총 203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114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으로서는 무소속이나 다른 당의 의원들을 포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신이승만 정부 성향인 무소속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 중 다수의 의원들을 포섭하여 자유당에 입당시켰고 김두한의 경우 선거 유세 중 이승만 정부를 비판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는 등 궁지에 몰리게 한 후 자유당에 입당하는 조건으로 회유하는 등 반이승만 성향의 의원들까지도 각종 협박과 회유를 통해 자유당에 입당하거나 입당하지 않아도 3선 개헌에 동참할 것을 종룡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전방위적 포섭 작업을 통해 제적 의원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개헌 가능성까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1954년 10월 26일 야당인 민주국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이 당수인 신이키가 6.25 한국전쟁 휴전 협정체결 직전인 1953년 7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전쟁 중 납북당한 후 북에서 활동하던 조소왕을 비밀리에 만나 비공산주의 비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제3세력을 규합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할 것을 계획했고 그 세력들이 현재 민주국민당 내부까지 침투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일명 뉴델리 미래 사건을 이용하여 다시금 반공 분위기를 조성하며 야당인 민주국민당뿐만 아니라 반이승만 세력들을 공격하면서 개헌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은 이를 계기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한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호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마침내 1954년 11월 18일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의 3선 금지조항 삭제 부통령에게 대통령지의 승계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개헌을 끝까지 거부한 김두한을 제외한 자유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1월 27일 상정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제적인원 203명 중 제석인원 202명에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헌에 필요한 정족수인 제적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서 한 표 부족한 135표 찬성으로 당시 사회자였던 국회부의장 최순준은 부교를 선포했습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총선 이후 수개월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3선 개헌의 공을 들렸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수뇌부들은 개헌 가능선인 136표로부터 한 표 부족한 135표로 개헌안이 부결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 뒤집기 위해 골몰했고 이승만 정부의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을 앞세워 기어코 옥지 논리를 만들어 이미 부결된 결과를 뒤집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당은 개헌 가능선인 제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여기서 0.333은 0.5보다 작기 때문에 반올림 즉 445입하면 1이 아닌 0이 되므로 개헌 가능선인 135.333은 136표가 아닌 135표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표결 결과 찬성이 135표였기 때문에 개헌안은 부결이 아니라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안 표결이 부결된 1954년 11월 27일 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 자유당은 이 억지 주장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 의견으로 채택하고 다음 날인 11월 29일 당초 개헌안이 찬성 135표로 부결되었다는 것을 뒤엎는 헌복과 결동의안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제적인원 125명 중 123명 동의로 통과시켰으며 같은 날인 1954년 11월 29일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445입 개정 헌법을 공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오직 자신만이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지 논리로 통과된 일명 445입 개헌은 전쟁 중에 개헌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긴급 체포하며 통과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개헌인 일명 발췌 개헌에 뒤이어 다시 한번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미 부결된 절차를 뒤엎는 초법적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건이자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서도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헌법을 뜯어보치는 대한민국 헌법유린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이 공포된 1954년 11월 29일 민주국민당을 비롯한 반이승만 정부 세력들은 국회를 퇴장함과 동시에 바로 민의원위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30일 법려당연합호헌동지회를 결성하여 신당 창당 준비를 시작했으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한 이러한 만행에 불만을 품은 자유당 내 소장파 의원들도 탈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는 제3대 총선을 통해 경남 거제에서 만 25세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흡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당선된 김영삼도 있었습니다. 당시 최연소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출내기 김영삼은 경무대에 직접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 이기분 국회의장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적극 불만을 표했고 자유당을 탈당하여 이듬해인 1955년 민주당 창당 발기 준비위원회 3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으며 민주당 청년부장 겸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이승만 정부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정재를 필두로 하는 일명 동대문파라 불리는 무리들이 정부의 비호 속에 국회를 드나들며 정치에 난입하는 정치 강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불법과 억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자태를 모두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사오입이라는 말을 섞어가며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 유행했으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를 통해 정권 연장에 한 발 더 다가갔겠으나 결국 이러한 불법적인 사건들로 인해 점차 정당성을 잃어가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번 편에 소개해드린 사사오입 개헌으로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해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 제3대 대선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려 부탁드립니다.